배달 주문한 가게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손님의 리뷰가 공개돼 네티즌들이 폭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뷰 서비스 받고 기분 좋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손님인 A씨는 단골 초밥집에서 여느 때와 같이 초밥을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초밥과 함께 간장이 배달됐는데 일회용의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무려 1리터 용량의 간장통이 함께 온 건데요. A씨는 초밥이 신선하고 맛있어서 여기서만 시켜 먹는데 오늘은 간장 1리터를 서비스로 보내주셨다며 덕분에 하루 종일 이 일이 생각나서 기분 좋을 것 같다고 웃어 보이는 모습이죠. 리뷰와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초밥과 함께 검은색의 거달한 통이 보입니다. 성인의 손바닥보다 훨씬 큰 크기의 간장통. A씨는 즐거운 해프닝으로 우선 옮겼지만 해당 리뷰를 본 사장은 깜짝 놀랐다는데요. 사장은 콜라를 드린다는 게 간장을 보낸 것 같다며 그래도 고객님께 작은 이벤트가 된 것 같다 같이 즐거웠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은 서비스로 콜라를 보내려 했으나 콜라와 색이 비슷한 탓에 착각해 간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옆에 나와던 간장을 콜라라 착각할 수도 있죠. 간장 1리터는 진짜 웃기네요. 저 간장이면 비쌀 텐데 축하드린다. 나도 저런 서비스 받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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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